좀 더 기억이 오래 갈 겁니다. 보통 숙제를 딱 듣잖아요. 듣고 표시하고 별표치고 밑줄치고 적어놓고 이랬잖아요. 듣고선 기억이 좀 생생할 때 바로 문제를 그 시간에 풀면 조금 더 오래 가거든요. 오래 가고 그 다음 날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 더 들여다보면 진짜 오래가요. 근데 꼭 이러죠. 귀차니즘이 발동해가지고. 아 수업은 오늘 수업 들었으니까 뭔가 이제 뻐근하다. 다음주에 하자. 다음주에. 이번 주말에 하자. 이러면 한 3, 4일만 지나도 수업 들었던 게 잘 기억이 안 나요. 인간이라는 게. 반복이라는 것도 빠른 시간 내에 반복을 해줘야 반복의 효과가 올라오지. 수업 들었을 때는 특고 난 직후에는 이만큼 올라와 있는데 반복의 시기가 기억이라는 게 유지되는 게 수업을 바로 들은 직후에는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조금 반복을 해주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. 반복 타이밍을 바로 직후에 이렇게 반복을 해주면 100%는 아니어도 유지가 금방 되거나 아니면 다시 끌어올려지죠. 이렇게. 근데 반복을 이쯤 하면 이렇게 떨어져 버린다고. 그러면 이제 이걸 끌어올리는데도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. 바로 끌어올려지는데 이거는 반복 얼마 안 하면 시간이 얼마 안 됐을 때는. 근데 시간이 오래되면 다시 원상태로 복귀시키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이 투여되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.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기 싫어하잖아요. 적게 하고 싶으면 텀이라고 하죠. 텀. 텀을 줄이는 게 되게 좋아요. 텀을 줄여서 바로 보고 바로 보고 바로 봐 버리는 게 예를 들면 난 3회 반복할 거야. 3회 반복할 거야. 라고 했으면 저 같으면 수업을 듣고 바로 직후에 한 번 더 반복하고 다음 날 한 번 더 반복해서 3회 반복해버리면 바로 이게 오래 가거든. 그리고 나서 나중에 좀 한참 지나서 시험 때 직전 시험 직전에 딱 보면 거의 한 7,80%는 기억이 나요. 근데 이게 수업 딱 듣고서 한 일주일 좀 뒤에 반복을 하려고 하면 기억이 잘 안 나. 다시 듣거나 쌤자 처음 하는 것처럼 다시 하거나 그러니까 이 시간이 두 배, 세 배 들어가는 거예요. 뭐 공부 효율성 따지는 애들이면 학습에서의 효율성을 따지는 애들일수록 이 텀을 짧게 가져가야 돼요. 첫 번째 보고 두 번째 보고 세 번째 보는 이 텀을 짧게 가져가야만 오래 갑니다. 근데 그러지 않는 거죠. 귀찮으니까. 쉬고 싶은 거지.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10분 쉬었다가 바로 연결해서 들으라는 거예요. 10분 쉬었다가 연결해서 듣고 또 10분 쉬었다가 또 연결해서 풀고 그렇게 이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.